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난다 휴대전화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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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먼저 엄청 많나봐 신난다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강아지들이 중간에 낀다 출발해봅시다 단전 배출 잘 하구요 제가 kill 저기있다 흉낙 요리 나무에 시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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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하는 게 더 귀여워 귀여워 원래 옆으로 살짝 하는 모자 옆으로 살짝 쓰는 서준이도 잘 만들고 있어요 쓰레기 잘 모아서 버려야 돼 앞쪽을 조금 더 보수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사라졌다 팩 안 박아도 될 듯 홀캠핑 짐이랑 할로윈 짐은 정말 엄마 엄마 했다고 한다 김이 장사인데 잊었어 엄마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 그러고 놀았잖아 엄마 맛있는 거 해놓을게 엄마 맛있는 거 해놓을게 혜성 육지敬술은 안 돼서 왜 그래 애교 육지 왠이 internships 들어봐 그리고 머리는 마주치기 손을 안아주지 않고 바로 이제는 마주치기 방식이 아주 잘하네 이제는 마주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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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예쁘다 자 오늘 할로윈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마음에 들어요? 해리포터? 네 귀여워 안녕 안녕 닭꺼풀 ASMR 너무 맛있겠어 닭소개 굉장히 예뻐 어떻게 되실까요? 바꾸는 중 태궈로 도착할 수 있는 회사 아팠다 어디있다고? 다름찍아줄걸? 왜 돼? 아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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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맞아 해물 누룽지탕인데 해물도 많이 들고 진짜 맛있어요 겉은 바삭, 속은 촉촉 아니다 겉은 촉촉, 속은 바삭인가? 둘 다 바삭 근데 꽤 맛있지? 두 봉 들었는데 맛있는 것 같아 실버문 튀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이따가 씻어도 되죠 설거지도 많았는데 음 맛있다 여기 텐트 너무 재밌다 어저께 난 적금 금지인 줄 알았어 셰이야 우리 집 기다려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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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기름에 이렇게 볶다가 여기다 떡볶이 양념을 부을 거예요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오우 오우 Depression cypig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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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이게 다네? 이게 다야 아 이게 다네 사탕 털기 아 이게 다네 왜 안 빠져? 뭐해 맞아요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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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 할로윈 때문에 나도 정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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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이 최고야 조기 구워 먹고 조개 구워 먹고 결국에는 라면이 최고야 지금 열심히 정리 중이고요 내려와 3일 안심승곰 더러워 와 진짜 물 마시는거야? 귀여워 우리집 갈래 너? 표정봐 표정봐 진짜 진짠데 지금은 총알이 안들어있대 서준아 지금은 총알이 안들어있대 와 엄청 멋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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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